네 2편 썸네임만 또 받고서 했습니다. 어 댕스님 이시구요 그리고 여봐 귀한 사람들을 100억짜리로만 만들겠다고? 이 사람이 장난치나 지금 아마 뭐 그런 말씀 잘 안하시지만 그냥 헛걸걸 웃고 마시겠지만 글쎄요 100억은 자기 이제 기본 자기 기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선이란 무엇인가 빨간약 먹겠냐 파란 약 먹겠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은 빨간약을 드시겠죠. 그래서 이 대행스님과 이제 도의국사 선 이게 이제 대행스님이 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혁명화라고 하느냐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정말 다 이 지구가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 그게 아니고 태양의 중심이고 지구가 두는 겁니다 라는 완전히 이런 발상의 전환을 했는데 이런 전환을 대행스님이 했어요. 대행스님 전에 이 선이란 책은 무엇인가 라는 걸 보니까 거철선사라는 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제 백우도 화 백우도송 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중국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 거철화상의 백우도송은 거철화상이 어느 때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뭐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과 같은 생각을 이분은 대행스님보다 약한 뭐 1500년 전 사람 같아요. 1500년? 5,600년? 아무튼 뭐 1000년 정도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책에서도 이 거철선사에 대한 것은 포인트를 못 잡았나. 이게 저술이 아니고 엮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장순영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대행스님 이 거철선사의 시무도는 이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이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소가 뒤에 흰 소가 있어요. 두 번째 소를 찾아 나서요. 저 제가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뭐 절로 가보게. 소를 찾아 나서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시루. 소를 잃어버린 게 시루. 소를 찾아 나서다 시무. 세 번째 견적. 소의 자취를 발견한 거예요. 어? 견우. 소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거철선사하고 대행스님은 지금 우리나라 절에 있는 모든 시무도와 다 다른 게 뭐냐면 소를 봤는데 소가 혀요. 이게 대행스님을 제가 코페르니쿠스 같은 혁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가 혀요. 그리고 소를 얻어. 이건 두구죠. 보통 과감선사의 시무도인데 두구는 보통 네 번째예요. 그런데 이 거철선사의 시무도에서는 소를 탁 두구하는데 다섯 번째예요. 두구가 다섯 번째예요. 그리고 모구가 없이 화우라고 해요. 화목하게 잘 지내다. 화목하게 잘 지내다. 이 흰소하고. 저는 이 대행스님의 대행스님이 왜 혁명하라고 생각했냐면 다른 모든 선정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리 구체적으로 이 거철선사처럼 주인공 그분이 쓰시는 공의 세계 주인인 주인공을 흰소로 본 거예요. 흰소를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주인공을 찾아다니다가 주인공의 흔적을 강의를 듣고 얘기를 듣고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흰소를 보는 거예요. 주인공을 보는 거예요. 주인공을 본다라는 것은 알아채다, 느끼다, 감이 오다. 이거를 본다라고 합니다. 주인공을 봤다. 흰소를. 와, 이제 주인공하고 딱 손을 잡았다. 이걸 듣으라고 그래요. 어? 이제는 주인공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제가 시험 보는 애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야, 주인공. 이거 네가 좀 해봐. 야, 주인공. 이거 네가 좀 찍어봐. 주인공. 책에 나. 내가 이 많은 책 언제 다 봐. 네가 좀 나 좀 보게 좀 해봐. 라고 한다든지. 거꾸로. 이제 거꾸로는 또 다음에 나와요. 그래갖고 주인공하고 잘 친해가지고 주인공 등 위에 올라앉아갖고 피리 불면서 땡까땡까 하는 게 기후기가가 거철선사의 일곱 번째 심의도예요. 여덟 번째. 이제 뭐 주인공 없이도 혼자 다 해도. 아까 종심소역 부류구처럼. 그냥 주인공이라는 생각 안 해도 어차피 뭐 내 몸이 있을 때 주인공이 있는 거고 내 몸이 죽으면 주인공도 가니까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이제 아는 거니까 친하게 지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주인공이 돼버린 거죠. 망우.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도 없고 나도 없는 정말로 이제 이게 절대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는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은 자기네 아버지 나라가 망해도 손끝 하나 깜짝 안 한 사람이에요. 세상 일에 개입을 안 하고 단지 지켜만 보는 거죠. 그게 아홉 번째. 그런데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다시 주인공을 야 주인공. 나는 이거로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진실 속에서 살 수 있게끔 우리 플라톤의 동굴 밖에 동굴의 비유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냥 뭐 동굴 속에 살겠다는 사람 할 수 없고 동굴 밖에 나가서 살겠다 나가서 진실을 알겠다는 사람 매트릭스에서 빨간 알약을 먹고 정말 사주도 넘어 운명도 넘어 자기가 자기가 선생님들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배우자에 의해서 중독된 자기로 살다가 깨어난 자기로 살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처럼 고생시킬 필요 없잖아 지름길을 가르쳐주자 라고 나서는 것을 이 거철선사 시무도는 그렇게 파격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시꺼먼 나를 찾아다니는 것이 시꺼먼 나를 찾아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시무도인데 대행스님 시무도는 대행스님 시무도 뭐 설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철선사라는 분의 시무도와 똑같은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는데 보통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절에서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강원도 신흥사에 있는 시무도인데 아까 제가 어제 지난번 것에 보여드렸던 건 양양의 진전사 오연수님께서 하셨던 시무도고 여기 이제 그 신흥사 본사에 가면은 이렇게 시꺼먼 소 견우 그 다음에 시꺼먼 소 두구 시꺼먼 소를 길들이고 조금 쉬게 하는 걸 모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처음부터 희다 이게 대행스님이 이 시대에 다시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80년도부터 던져주신 기독교로만 따지면 복음이죠 이 분이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주인공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공의 세계 주인하고 몸가진 너는 육의 세계 주인 세계 세계 주인이니까 그냥 인정해주고 친하게 지내면 돼 화 배구죠 화합하는 거를 하시라고 했는데 이거를 대행스님이 여기서 한 번 더 질러요 알라딘과 알라딘과 알라딘의 램프에서 지니처럼 주인공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흰수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흰수를 일을 시켜요 지니한테 자기가 못하는 걸 일을 시킨다고요 이게 한 걸음 더 질러서 야 화목하게 지낸다는 게 뭐야 소뜻만 소뜻 소분위기 맞춰서 네가 살아가는 게 화목한 거야 왜 소는 네 뜻을 안 들어 너 없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시켜 대단한 코페르니쿠스 같은 정말로 완전히 불교계를 뒤집어 전세계 선불교를 사실 뒤집어 놓은 가르침을 이분이 주신 거죠 참 이런 이런 분을 제가 몰라뵙고 감히 비난도 하고 다녔으니 참 아휴 참 제가 아주 그냥 아빠피 말 못하고 구석구석 눈물 납니다 이거를 가르치셨는데 예 얘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지니가 아까 거철선사의 흰소 얘가 지니란 말이에요 화 배구도 그냥 화 앞에서 잘 지내 둘이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세게 나죠 지니하고 흰소 공에 나죠 그래서 제가 원예수님 얘기도 했죠 같은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공의 마음과 책의 마음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공에 나도 난데 흰소도 나고 지니도 난데 내가 내가 잃어버렸고 찾을 생각도 안 했고 화목하게 지낼 생각도 못 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자꾸 섬기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시킬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런데 대행스님 시켜 시켜 어차피 걔네는 너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몇 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될지 몇 천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될지 몰라 시켜 같이 발전에 그 소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코페르니쿠스보다 사실은 더하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과학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되기로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변화되는 게 있나요 사람들은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욕망을 성취하지 못하면 기꺼이 나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자식이 클 때 돈 없으면 옆집에서 뭘 훔쳐서라도 내 자식 밥 메이고 젖 메기고 학교 대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나중에 뭐 깜빡에 가고 업이 될지언정 당장 뭐 애들이 뭐라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느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대행신인 가르침은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 가르침보다 너무나 파격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뭐 증거를 찾아보고 이런 걸 좋아해서 이거 그래서 그랬는데 저도 남의 말만 듣고 대행신인 거 깊이 공부 안 하다가 저 책은 대행신인 만났을 때도 집에 있던 책인데 제가 뒤져보다 보니까 안다고 생각했던 신문도 보지도 않다가 지금 이 백억찾기 특강하면서 문득 뒤져보니까 거철선사라는 분이 나오고 거철선사 국을 다 뒤지다 보니까 대만 논문에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다라고는 해놨고 이 사람의 개성은 있는데 이 사람의 개성은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된지 정체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체를 알고 녹음된 법문이 있고 책이 있고 유튜브에 지금도 퍽퍽퍽퍽퍽 야 진이 나 이 문제 해결 못하겠어 이 문제 네가 좀 해결해라 그 대신 나는 다시는 이런 문제 안 생기게 공부 좀 해둘게 내가 내가 뭐 몰랐으니까 이렇게 됐지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했겠냐 공부는 내가 해둘게 그래 근데 이거 이미 저질러놓은 거 난 어떡하지 못하겠다 네가 좀 해결 좀 해 주인공 이렇게 해서 주인공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주인공을 찾아 나서고 주인공의 존재를 느끼고 알아채고 하신 다음에 주인공을 얻은 다음에 주인공한테 화목하게 지낸 다음에 시키시면 되는 거죠 저도 초창기니까 같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꾸로 자기가 이제 진이가 되는 거고 진이도 알라딘한테 간혹 찐빠주고 혼내잖아요 소가 소가 이제 그 동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동자야 나 나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보니까 무식하게 살더라 무식하게 사니까 이런 일 만들었지 근데 힘내 잘 될 거야 근데 네가 무식하다는 거는 글자 공부 안에서 학교를 안 나와서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서 맨 네가 파란 알약을 먹은 애들 얘기만 듣다가 보니까 잘못 알아서 그렇지 빨간 알약을 먹고 진실을 안 사람들을 얘기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 파란 알약을 먹고 잘난 척하는 애들 학교 아무리 많이 다니고 석사 박사 해도 걔네들 무식한 애들이야 빨간 약 먹고 고생해보고 답을 찾은 애들이 진짜 아는 애들이야 그리고 너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 된다며 사회가 필요한 일을 하겠다며 그게 네가 너를 속이는 게 아니면 걱정할 필요 없어 잘 버텨라 내가 쓰러지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주인공이 얘기를 하는 거를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인 2역 하는 거야 영화 암살의 전지현이 이런 역도 하고 저런 역도 하는 것처럼 좀 어울리지 않나요 아무튼 뭐 이렇게 귀신 역도 했다가 사람 역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천사 역도 했다가 인간 역도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도 됐다가 동자도 됐다가 어차피 하나니까 알라딘도 됐다가 지니도 됐다 어차피 한몸이니까 그렇게 어른들 문제 푸는 거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거 대행스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중간구사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제가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베트남 사람인데 사람한테 기운이 몰리고 환호하고 저 사람한테 돈 쏟아지고 네 번째 단계 돈이 저 집안으로 들어가고 다섯 번째 단계 돈 누가 갖고 오건 이 사람 돈방석에 올라앉고 다섯 번째 단계 돈방석에 올라앉고 그리고 100억이건 1000억이건 1조건 100조건 주장자 하나 있으면 이 사람은 베트남에 아주 큰 사업가니까 공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얼굴에서 빚이 나와서 돈 필요한 일 사회에 필요한 일 하겠다 하니까 사회를 위해 써야죠 공의 세계 주인이신 주인공께 회원합니다 자 시험 봅니다 아까 이 사진은 이 베트남 사람은 세계 베트남 사람일까요 공의 베트남 사람일까요 제가 이거 만들어서 보내드린 분 눈 감어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죠 세계 당신입니까 공의 당신입니까 세계 당신입니까 공의 당신입니까 공의 당신입니다 세계 당신입니다 세계 당신을 상상의 세계 공의 공의 세계에 공의 세계에 공의 세계에 플랫폼에 세계 당신을 올려서 당신이 뭐를 하든지 돈은 필요하니까 올려서 처음에는 좋죠 좋고 막 좋죠 그러나 그것도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그래서 제가 이거 이 동영상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보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10분 보시고 그 영상이 있건 없건 그 영상을 자기 머릿속에 있는데 처음엔 좋고 흥분하고 여러 번 보면 시들 하죠 근데 이거를 계속 그것도 색이니까 생각으로 만들어진 형상을 이미 갖추어진 것이니까 그 형상을 처음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하고 집착하지 않게 이 오색약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토암산의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해 흘려보내라 그러면 남대천으로 흘러가 연어알들이 흘러나가서 나중에 연어가 돼서 올라오고 경주 토암산에서 품었던 것을 동해바다로 품어내면 그 품어냈던 걸 다시 받아서 동해 일출이 다시 쏘아올리는 것처럼 상상으로 만들었던 그거를 흘려보내면 때가 되면 비물질세계의 그 생각 그 생각의 당신이 물질세계의 당신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 근데 아직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데이비드 몸의 인폴드먼트 접힌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까지 알았으면 주인공 지니 부탁한다 물론 나는 나대로 노력을 할게 근데 만들어서 다 키워서 좀 올려보내라 연어알들 올라오듯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선 법문을 주신 대행스님 법문으로 제가 9월 15일날 했던 특강에 대한 보충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것 도와드릴 테니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대행스님이란 분 이번에 사실은 처음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만났어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그분 책 봐도 몰랐으니까요 방송 들어도 몰랐으니까요 웃기는 여자스님 정도로 생각했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가요 반성하고 참여하고 할 수 없죠 모든 게 다 때가 되어야 되나 봐요 아무튼 이런 가르침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100억을 받으실 때가 되셨다고 믿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제가 최대한 돕겠습니다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